1놈 석자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도 하고 저주를 큰다는 어이 순댕이여 미시검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이 텔레비 넘어가버리기 전에 빨리 와봐 정제에서 일내는 사람 오라 가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미시검 말씀해 저 어른이 그 유명한 동양 철학의 처음 그 1놈이 신사람인디 4놈 1놈 석자로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꿔지고 4주 8차가 떠나지고 큰다냐면서 왜 미신 1놈으로 가게 다 인역 타고난 걸로 가는거 죽이 이 사람은 저 사람 인역 좋아하는 박사인어니까 아이고 참 옛날사 그거 박사님이나 미시검아 어디간 거 돈조가멍 1놈 지하수 가게 아방도 아이들에게 그자 돌림으로 허위헌게 아방이 다 지와두게 인역만 썩 잘 살지 아님 수가게 아이고 거기에도 그게 이사름아 잘 되면 좋지만은 나가면 니 이름을 바꿔보카 아이고 이제 살만이 사랑될 모래 인생이 형 참 구파이 헐로르니 미시검 또 이름을 바꾸긴 미시검 허위헌 수가게 그자 살아온 대로 살면 돼 죽이 맨날 곧는게 그자 이제 백세 넘었고 당 살 줄도 모르는디 백세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창창헌디 인역 필요할 땐 겸 곧당 또 나 골아가면 고치고 사람 죽은 겸 곧지 마라게 아방은 이름을 바꾸한 어떤 돈사름이 될 것이 아니고 아방은 생각을 바꿔야 할 사람이유다게 아이가 이름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닌잖아 이 사람아 이름 아니 바꿔도 생각 미신이름 허구정허구가 미시검 그걸라 남신마니 오창훈이 훈이 훈이 오빠어몽 조충 미시검 또 어디강터 이름맥 미시 창석이 어젠 창만이 어젠 미시검 어젠 창만이는 또 뭐냐 아이고 진짜 막아진 소리 오창이 야명이도 안좋아 이름 과라 이름이 과라 아방양 이름 그거 점 나사 곤난한 우리 아버님 그자 나 이름 그자 언니 이름의 돌림으로 이연 그자 저 출생신고를 해갔던 그디 지곤 과라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인 그 자리에서 그냥 이름을 쥐었제는 말도 들어집디다마는 저 오창훈이 이름은 거기도 아버님 산때 아들 나난 섬우 동네에 정시어른 거기도 글도 허구 유명한 어른이 낸 그디간 보릿살 두 마린가 이연 그거 다쳐가면 그거 지성훈 이름 아니꼬 사주 낱낱란신 노왕 하면 그거는 낱낱란신 노왕 거기도 밥은 굴멍 살지 않을 거 이러면 그 이름 거기도 지와준 그 공으로 인한 아방핑핑 놀멍도 어디간 손벌리지 아니오고 잘 먹고 잘 살지 아니임 수가 이게 잘 사는 거냐 겨우 그 정시어른 왠 거 이름 지을 때도 술만 먹은 지성훈이 아이들이 다 술푸대만 내버렸다는 말도 있어 이 사람아 그거를 끝내 술로 죽었잖여 아이고 거기에도 아버님 산때 거기에도 아방이름은 똘덜이름은 그자 아버님이 영영영영영영영영영 지셨지만은 아방이름은 거기에도 들어보게놈은 그거 낱낱란신 고정관 그걸로 지어영은 거 아니꼬 일름 이사룸아 아방이끄 정시한테 그냥 지실때 술챙 씻었대니까 이거 아명이도 에에 나 들어봐도 첫번이구 난 이름이름어민참 우리 순댁이 엄마니 우리 친구들은 무슨 그 미신 이름들도 해리여 미신 세리여여 가멍 이런 지금 강생이 이름이냐 아이고 들어봅소게 인형래 봐네 미신 누개도 있고 이름들도 고강 유라여 유리에허여 가멍 그런 이름들인데 어머니 남부사 순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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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댁이로 지서서 순댁이로 지서서 그 멍청거당 이게 순널순자에 그 덕덕자가 얼마나 좋은건디 나가 그난 어중간 허영 너네 아방 참 이신디 너 출생신고를 가케넘은 그때 돈 돈 돈 오천원만 오천원만 허영 그대 어디 잘넣은 데강 그 이름 지서하정 읍사무소 강 출생신고 곱해내는 허하게 난 아기누 두리고 괴누 난 애기봄에 아방 돈 오천원에 손에 심정 보내난 그거 몇시간만이 다 녹약먹은 읍사무소 문덕글 시간대난 간 이제 출생신고 아니행 들어가면 각시신들의 욕들꼬 원한 강 그 자 저 그대강 이름을 지서한 그 돈 5천 원 해먹은 상점 이름이 순덕상회인의 힘쩍이 긍의연 그 뒤에서 전방서 그저 혼잔두잔 쪽쪽 먹던 간판도래 보는 난 순덕상회인 아이고 잘 되었지 긍의연 너 이름 나온 건 중이나 알라먹나 덕순상회인 했지 나만 내 순덕상회인 했나 겸호국 이사를 맡고 있자 그 공무원이 말이야 눈이 안 좋은 사람 순덕이로 했는데 왜 순태질에 올려가지고 아이고 긍의연 가이야말로 뭐니 나 무사 하간이름 나도 무사 순덕이 그저 근데 그 잘못 인쇄된 순덕이 나와메신데 어떤거 나잘못이냐 그것도 학교댕길덕에 벗들개 소묻 영이엄이신거여 미숙이엄이신거여 뭐 그런 이름들 또 한나는데 어머니 난 무사 순덕이 순덕이 동네사람 지나가면 그저 나이름만 불렴소 불렴소 뭐 긍의연 그걸랑 어멍신데 굳지마라 아방먼망허라 아이고 그때 돈 5천원 해연 그거 서문통 어디 잘 넣는디 실제 넘은 그뒤간 그거 지수왕 저 신고 영옥행게 돈 탁 나간 아이고 그때도 그때도 화살 신경성 해심이시면 게 똘신더래 그런 소리도 안이 들을거지 아 왜 순덕이가 나빠한 형 가이 팔자가 무슨 구정 무사 구정은 아니죠 잘 사는 가이도 이제 무슨 지 이름거죠 무시거인 해임수가 그렇게 그거도 학교당길때 벗다리 하도 그자 순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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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그 이름을 불러누는 아이가 성가신 그건거지 무사 미선이보다는 낫지 아니여 순덕이가 아이고 대수다게 아방냥 이름 그거 창훈이 괜찮냐우다 그 이름으로 가는게 아니고 아방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바꿔야 이거 될거지 그 이름만 다 터지면 없어 무신말을 하면은 개메양 혼범만 기억해봐 혼범만 아이고 무사 인형은 일로 바꿔서 걔 나 무시걸로 창수 무시거 창호 무시걸로 바꾸 미식얼로 바꾸면 좋은지 함창호가 이사를 난 창호는 안돼요 이사를 마 창덕이 무시건 어떤 바꾸면 좋을거다 무시가 아이고 쉽기로 한게 아이고 말을 말해준다 저 백방고추 백방고추 아이고 오창훈이 이름 좋으나 그 이름으로 살구 아방 저 말 나와신 지명이 말해줘 나 저 부녀회장이 영어 이름 호나 지어 주켜내연 나 서뭇 줄리앗 줄리앗 어이구 영어 이름 호나 아으니깐 어이구 영어로 이한 저 해설하는거 어디 배우로 등기는 생기라 거긴 아이고 성님도 나 저 영어 이름 하나 저 지황안내쿠다 어멱 줄리아 줄리아 이한 줄리앗 이하 이하니깐 준중한 사람과 아고나 아이고 성님은 줄리아가 어울려 어멱 겅행 우스갯소리들 해이쓰다니 줄레 내 놈오 줄레 아이고 영어 이름 나 보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